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그리고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는 제가 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분은 좌우 앞뒤 사람이랑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제 삶에 참 만족하며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 대로 살고 없는 게 있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아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불편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뭘 구하거나 하나님 좀 주시옵소서 하는 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옷가게 잠깐 들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셔츠를 한 장 이렇게 보는데 티셔츠 한 장을 위에다 딱 걸치고서 이렇게 나오니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같아요. 아르바이트생이 칭찬을 하면서 이 옷을 팔아보겠다고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우 손님 너무 멋져 보여요. 그거 입으시니까 키가 너무 커 보여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는데 그때 결핍을 하나 또 찾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늦어가지고 키 크겠다는 소망을 갖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통지서에 0.5cm가 줄었다는 걸 듣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근데 청소년 때는 참 조금 억울하기는 했습니다. 키 좀 컸으면 좀 높은 곳에 있는 공기 좀 마셔봤으면 근데 여기서 왜 성장이 멈췄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 또 부모님에게도 물어봤는데 유전인 것 같은데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편식해서 그래. 편식해서. 맨날 김이랑 소세지만 먹어서 그래. 그리고 심지어는 학교에서 주는 우유도 잘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식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한이 마음속에 생겨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도 같은 이치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과연 왜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조금 더 성장하는 바가 없을까요? 조금 더 나아지는 바가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편식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몇 년 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한 청년이 상담을 요청해가지고 급하게 날짜를 잡고 청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교회 등록해서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이었는데 지금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해서 좀 교회를 떠나려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내막을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너무 상막합니다. 아무도 아는 채 주지도 않고 외롭고 교회들 간에 성도들 간에 불편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을 보면서 신앙생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집중이 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는지 조금 더 깊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와 너무 달라서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청년이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가 그렇습니다. 교회만 가면 늘 즐거웠습니다. 따뜻하게 내줘고 찬양이 넘쳤고 사람들이 웃음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가면 집에 가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도 성장해 왔다라고 본인은 고백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군대를 다녀오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직장을 잡게 됐습니다. 집 근처에 큰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 자기가 다니던 그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고 갔는데 그 모습이 아니라가지고 너무나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 많아서 그렇겠지 적응하면 괜찮겠지 한참을 다녀도 누가 와서 말 거는 것도 없고 외로워가지고 힘들다고 합니다. 결국 사랑이 없어 보여가지고 자기는 떠난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때 이야기를 다 듣고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편식 이야기입니다. 편식. 신앙 생활을 여기에서 못하겠어요. 실망했어요. 나는 신앙 생활에 있어가지고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편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원인 중에 하나가 편식이 아닐까라는 생각했습니다. 너무 좋은 것만 추가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 중에 불편하거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저 눈을 감아버리거나 떠나버리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마음을 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편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름다움만 즐거움만 행복만 있는 교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어느 교회나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가보면 그 안에는 힘든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그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만 제하면 좋은 교회 될 것 같은데 이것만 없으면 정말 교회가 괜찮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지 않으신가 그 고민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실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것이 없어가지고 이게 운전하지 않아서 이것이 부족해가지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극기훈련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 것을 경험하게 되는 곳이라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가장 먹어보고 싶은 음식 중에 하나가 비빔밥이라고 그래요. 비빔밥이라고 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비빔밥 주세요 맨날 그러면서 비빔밥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간혹 비빔밥이 맛있기도 한데 혹평을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이 비빔밥이 건강에는 좋아 보이나 이 맛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비빔밥은 비벼야 제 맛인데 안 비비고 너무나 예쁜 플레이팅만 가지고 그 고명만 하나씩 집어먹는 겁니다. 나물 하나 집어먹고 계란 먹고 밥 퍼먹고 그러다 갑자기 고추장도 한번 찍어 먹어보고 그러니까 이 맛이 제대로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평을 합니다. 아 이건 예쁘긴 한데 맛은 없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 생활도 사실은 비빔밥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많은 질서들과 예쁜 것과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보여야지요. 그렇게 돼야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조금 더 예뻤으면 질서 있었으면 모든 것들이 완벽했으면 얘기합니다. 보이기에는 그렇지만 실제로 삶으로 돌아가면 실제로 신앙 생활로 돌아가면 실제로 교회로 돌아가면 비벼지지 않으면 이 음식의 맛은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비벼서 아름답게 더 맛있게 만들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지요. 주어진 상황의 내 삶을 돌아보시지요. 내 삶이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졌다면 더 아름다울 것 같은데 삶이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삶이 더 밋밋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마구잡이로 막 비벼가지고 마구잡이로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눈을 의식하면서 삶의 질서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모든 삶의 질서 가운데 실생활로 들어가 보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면은 그 안에서는 조금 비벼지며 섞이며 엉클어지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잠시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이 이야기를 받고 얘기하자면 별의 별꼬를 다 겪어보는 것이 교회 생활이자 신앙 생활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재미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좋은 신앙인이다, 참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때에는 우리의 삶의 질서 정연한 모든 삶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흩어지고 완전히 깨지고 근데 이거 다 견뎌냈더니 이거 다 겪어봤더니 모든 것들을 겪어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됐네, 진짜 어른 됐네, 성숙해졌네 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물론 우리가 겪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섞여야 되는데요? 내가 왜 이 사람과 부딪혀야 되는데요? 내가 왜 이 일에 섞여야 되는데요? 라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습관처럼 고백합니다. 이 일을 겪고 나면은, 이 일을 다 하고 나면은 순종하고 나면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걸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해보다는 믿음으로 나가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좀 이해하기보다는 주시는 모든 상황들을 겪어낼 수 있는 믿음이 먼저 필요로 합니다. 이해하려다 보면은 시험에 듭니다. 이해하려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우선 나가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리고 점령기를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출입을 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점령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너무나 독특합니다. 그냥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에 일곱 바퀴 돌아. 이게 무슨 점령기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차라리 여리고성 끝에 가서 땅이라도 파렴, 성이라도 망치로 두들기렴, 이해가 되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고 왜 나에게 시키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순종합니다. 하나님 뭐라도 해주시겠지, 역사하시겠지, 그리고 그렇게 순종합니다. 의미도 없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하시면은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 겪도록 하셨으면 이 모든 것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지나가도록 하셨으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지가 이겁니다. 모든 것을 그냥 겪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겪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누가 그러시더군요. 고난이 한 번 없을 때에는 기도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고난이 닥치니까 매일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버렸다고 그리고 이제는 고난이 없어도 기도하는 용사가 되었다고 고난이 그렇게 싫었는데 겪고 견디다 보니까 기도의 용사가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겪으라고 이야기하시는 바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겪어내고 나서 아 이제 좋은 것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겪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아주 단단한 믿음에 우리는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신 만 가지고 신앙이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잘해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가 오늘 말씀의 뜻하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중에는 어려운 문제 중에는 이제 우리의 대답이자 반응을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 답을 주시옵소서 해답을 주시옵소서 돌파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바가 그게 아니고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를 묻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는 그 당시 고린도교에 있었던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반응해라고 건면하는 대답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당시 문화 중에 하나였던 재산물로 받쳐진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는 게 옳아 라고 답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간혹 예수님을 믿고 나서 손해보는 듯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일상의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 꼭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사를 한 번도 들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겪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질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던져주셨습니다. 왜 굳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까? 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들을 왜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하실까요? 얘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편식하지 않도록 골고루 먹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다라고 봤습니다. 다시 제사로 받쳐진 고기에 대해서 잠깐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 말씀은 우선 이렇게 답을 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건 먹어도 된다. 하지만 안 먹으면 좋겠다. 먹으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안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안 하는 건지 마치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생각보다 많이 겪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해야 될지 이 길도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저 길도 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기준은 뭐가 돼야 될지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에는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선택이 곧 답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먼저 말씀은 우리의 모든 반응이 모두 정답이 아닐 수 있음을 경험합니다.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주시면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겪어왔던 대로 내가 경험했던 대로 답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올바를 수도 있고 그 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향과 성품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내하면서 기다리기도 하며 때로는 화내기도 하고 시원하게 일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그렇게 화도 낼 수도 있고 그렇게 인내함을 견딜 수도 있고 그런데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 뒤에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유익을 주는 행동과 반응은 아닐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도 되지만 모든 것을 다 내비쳐도 되지만 모든 것을 성향대로 모든 것을 우리의 성격대로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대로 해도 되지만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없는 말씀은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며 겪게 되는 모든 일에 대해 우리의 행동이자 반응은 유익이자 덕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이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서가 하나 또 붙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선교를 한참 젊었을 때 준비할 때에 함께 동역하는 전사님 두 분에게 기획을 부탁드렸습니다. 전사님 두 분한테 선교를 기획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두 가지 다른 한이 나왔습니다. 한 팀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좀 약하니까 가가지고 공동체 단합과 화합을 할 수 있는 선교를 합시다. 그리고 또 다른 선교팀은 가가지고 봉사활동과 문화적인 사역을 같이 합시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한단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수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둘 다 좋은 기획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교의 방향으로 보였습니다. 참 좋아 보였습니다.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로 자신들이 기획한 바를 추진시키려다 보니까 부딪히게 됩니다. 조금 마음이 상할 정도로 부딪혔습니다. 그렇게 고민할 때에 그 교회의 단임 목사님께서 지나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는 좋은 것을 나누러 가는 거지 받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싸우지 마세요.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모든 게 진짜 명료해집니다. 팀장들을 불러놓고는 그럽시다. 우리 좋은 것 나누러 갑시다. 우리를 위한 것 말고 그들을 위한 것 주러 갑시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할렐루야 할 줄 알았는데 교제합시다. 함께 몽치십시다. 공동체 생활합시다. 하던 그 전사님과 청년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옵니다. 조금 삐졌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다 겪고 진짜 가네 마네 준비하며 싸우고 울고 이거 맞네 저게 맞네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과정이자 시간이었습니다. 기한은 닥쳐오는데 준비되는 건 없고 다들 예민하고 그 소동이 벌어질 때에 단임 목사님께서 기도해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엉망인 상황을 제가 몰래 보고 드렸습니다. 목사님 진짜 힘듭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하기 전에 청년들과 선교단들 위로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 준비 되게 힘드시죠? 우리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죠?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참 신기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어도 여러분들은 가서 좋은 것만 좀 나눠주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해 주셨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보면 참 신기하지 않나요? 뭔가 행사를 하려고 하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전에 부딪히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방해하는 것처럼 모든 일들을 다 막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그러지고 싸우고 힘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가지고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고 참 이게 왜 이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거 다 겪어야 돼. 그 서운한 마음 다 뱉어내야 돼. 그 힘든 거 다 한번 겪어봐야 돼. 어려움 알아야 돼. 그 모든 것을 겪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남겨진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왔으면. 이 이야기는 신앙생활이란 좋고 나쁜 모든 것을 겪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나눠주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보금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겪고 좋은 것을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모든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겪도록 하셨습니다. 믿음 안에 버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모든 과정 끝에는 우리는 좋은 것들을 뱉어내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보금을 뱉어내는 자가 돼야 되며 사랑을 나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와 질문은 성도들이 써내야 하는 답이었습니다. 성도들로서 힘들고 어려운 고민과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유익이 되는 반응을 여러분들이 보여줬으면 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답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반응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참 함께 신앙생활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기도하거든요. 함께 신앙생활하기 참 힘듭니다. 이 사람만 아니면 어떻게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에 따른 답은 알고 있어요. 날 힘들게 하는 자, 어렵게 하는 자 그에 따른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모든 것이 가능하고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모든 것이 가능하고요. 그 사람에게 화를 내서 나를 떠나보내게 하는 것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시죠. 미워하고 무시하고 화를 내서 떠나게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유익입니다. 나에게 유익합니다. 내 마음이 심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주님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내 유익은 아닌데. 이것은 내게 유익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 답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 원수만 없으면 그 고민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의 하나로 겪게 하십니다. 그저 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를 남의 유익을 위한 답을 내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붙여주면서. 그 사람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면서. 어떤 반응할 거예요. 어떤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소그룹에 좀 힘들게 하는 분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간사님 그분 좀 힘든데 소그룹 좀 옮겨드릴까요? 그랬더니 간사님이 웃으면서. 아유 괜찮아요 목사님. 그런 사람 하도 많이 만나봐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모든 것을 겪어본 신앙의 베테랑의 모습이 보여가지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또 그 간사님이 그렇게 말해주기도 하고. 그 사람 품어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정함을 느끼고. 유익을 누리고 있더군요. 이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선택이자. 어려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힘든 상황을 겪게 하시는데. 자신의 유익이 아닌 선택. 다른 이들에게 좋은 환경과 평안을 나누기 위한 선택을. 우리는 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어렵게 이야기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것이 바로 남을 위한 희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겪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다른 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내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우리는 양육이라고도 부릅니다. 부모님을 생각해 보시지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분명히 요정도면은 힘든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힘듭니다. 애가 좀 크고 혼자 걸어다니면 편하겠지 요것만 지나면 괜찮겠지 그런데 여전히 힘듭니다. 초등학교 가면 괜찮겠지 여전히 불안하고 힘듭니다. 그렇게 힘든 모든 일들은 부모가 다 겪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는 늘 좋은 것만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양육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양육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부탁하시는 바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좀 힘드시죠?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말 잘해주세요.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말을 해주세요. 웃는 모습 보여주세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을 겪고 좋은 것을 나누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이제 조금만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다른 일들의 유익의 범위를 세상으로까지 확대합시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33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전도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전도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오늘 말씀이 가장 적절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 모든 힘든 일과 어려운 과정을 겪더라도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도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라고. 여기에는 숨겨진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것을 겪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좋은 것들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대부분의 대답은 이런 뉘앙스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다 가능하지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다 가능하지만 웬만하면은 복음을 위해서 좋은 모습 좀 보여줬으면. 때로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되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죠. 나의 말과 생각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를 옆에 바르게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의 답은 남의 눈도 신경 써줬으면 세상 사람들의 눈도 신경 써줬으면 합니다.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요. 힘든데도 웃네요. 어려운데도 승리해 나가려고 노력하네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아주 간혹 애증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마다 좀 달갑지 않은 사람이셨어요. 어딜 가나 이거 왜 합니까? 아우 힘들어요. 행사하면 이거 못합니다. 그러는데 이분이 하는 불평 때문에 좀 마음도 상했지만 이분 다른 사람 전도할 때 되면 모든 표정에 맡깁니다. 어서 오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잘 오셨습니다. 천사가 없어요. 천사가. 근데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 가식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힘든 것과 어려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생활 가운데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데 얼굴 찡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 만큼은 남을 구원하는 데 만큼은 내 자신의 그 어려운 부분과 불평을 절제해서라도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와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1965년에 캘리포니아 코스타 매사에 위치한 갈보리 처치 갈보리 채플 갈보리 교회에 설립자인 척스미스 목사님이랑 그 안에 케이스미스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1960년이니까 그 당시 히피들이 많았겠지요. 많은 히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이야기를 보면은 목사님 내부는 수많은 거절과 수많은 수모와 그 수많은 히피들의 장난 속에서 힘겹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이런 사람들 교회 들여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 전도하지 맙시다. 교회 들여봤자 힘들어요. 근데 이 교회는 다르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수모는 겪지만 저들의 연약한 부분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히피들을 환영하는데 그 당시 예배당에는 많은 카페트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히피들이 맨발로 생활하잖아요. 본당이 더러워지는 것을 염려하여서 이거 청소 어떻게 하지? 그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가 단언 결정합니다. 카페트 뜯읍시다. 저 사람들 들어올 수 있도록. 알다시피 이 교회는 그 당시 부흥을 주도했던 교회가 됐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을 절제하고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내려놓으므로 모든 수모와 어려움을 다 겪었는데 우리가 가진 권리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흘러나가게 된 겁니다. 모든 나쁜 것은 다 겪었는데 좋은 것을 주니까 복음이 흘러나갑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겪으셨고 그리고 가장 좋은 구원을 주셨듯이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모든 것을 수모와 어려움과 창피 다 겪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좋은 것을 내어주는 좋은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이 참 힘듭니다. 어려운 일도 많고 우리의 성향과 잘 맞지 않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정말 다가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겪게 하심은 곧 우리의 성장과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적으로 생활하라고 훈련시키심을 믿고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하길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도 모든 힘든 일을 겪었으나 좋은 것들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며 세상으로 나가서도 많은 수모와 정말로 부끄러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좋은 것을 나누는 좋은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한 모든 이들 가운데 좋은 신앙인으로 모든 것을 겪고 좋은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